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총수리팀의 산악점 필드인 완항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장비는 임판트리샵에서 수입하는 QL4 INF-M40A5입니다. 바디에 기본적으로 레일이 장착되어 있으며, 잔타에 남지 않는 탄창구조를 채용하였습니다. 실린다 재질은 스트릿 실린더로 튼튼하며, 스톡기림이 칙패드의 논라치를 조절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실총의 탄창 위치에 공고등을 보관할 수 있는 더미 탄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존무기로는 마루이 MK3을 사용하였습니다. 첫번째 게임은 시작지점 기준 아래쪽으로 내려가,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극총으로 쏘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다, 바로 권총을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적을 한명 잡고, 조금 더 전진하여 적을 잡으러 갔습니다. 아우네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시작지점이 바뀐 다음 게임은, 시작지점 기준 아래쪽으로 내려가, 적들이 다가오는 곳을 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을 돌파한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언덕 쪽에서 적들을 감시하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 적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space 빠져나는 건가요? 한 번 더 와 와 와 와 적에게 포기당할 전사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언덕 쪽에서 적대로 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발견 발견 적들에게 들켜 뒤로 빠진 뒤 아예 멀리 돌아 시작 지점 근처 나무 뒤에서 적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배터를 걍 배터를 어치러 어치 시원 가 서 제가 마지막 적을 잡으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꾸고 능선 아래쪽에서 진입하는 척들을 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을 잡는 것을 실패하고 자리를 옮겨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왼쪽에 상온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외곽 근처로 우후에 한 적에 의해 전사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외곽 쪽 근처에서 적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가오는 적들을 잡는 것을 성공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오는 적들에게 보이다 하나의 전사였습니다.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은 외곽 쪽 가까이 돌아 적팀은 시작시점으로 천천히 진입하였습니다. 선사였습니다. 선사였습니다. 선사정입니다. 선사입니다. 출신수선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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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던 적에게 당하여 전사였습니다. 시작 제공 바꾼 다음 게임은 시작 제공 기준 아래쪽 풀숲 더미로 들어가 적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승화 Bron우 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어디있지? 다가오는 적들을 모두 잡으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QL-M40A5는 저가형 스나이퍼건 치고는 튼튼한 실린더와 부드러운 장전압,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진 가면 식스톡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순정 성능의 경우는 조금 미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복고무와 챔버 결합 문제로 추정이 되는데 계속 탄 계적이 우탄이 심하게 나는 점이 있었으며 추후 포복고무 교체나 이너바렐 내부를 확인해보고 조치를 해주어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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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